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5월 13일 업데이트 내용 안내를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기점검은 3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에요. 점검 시간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주요 업데이트로는 악마사냥꾼 스콧의 리메이크, 신규 전용장비 추가, 신규 진영 추가, 새로운 엘레나의 실현 추가, 그리고 스페셜 출석 이벤트랑 지도 소모 스페셜 이벤트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종료되는 것도 있는데요. 포디나의 여제 아일린 황유럽 이벤트가 종료되고 지금 방시험 필드 돌리면 획득할 수 있는 특별 선물 상자 드롭 이벤트도 종료가 돼요. 이벤트는 종료가 되는데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5월 20일까지여서 전부 다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작할 것도 예상을 해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문스톤이나 전설 영원석 파편 등도 다음 주에 또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악마 사냥꾼 스콧의 리메이크 되는 부분이 탱커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어가지고 도발 효과와 생명력 회복 능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리메이크와 함께 추가되는 스콧의 전원장기는 착용을 하면 복수의 전장 세임레이드에서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도발 효과는 85% 확률로 도발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회복 능력은 피해량의 20%만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스콧의 신규 전용 장비는 악마 사냥꾼의 건틀릿인데요. 스킬 쿨타임 감소 플러스 34 그리고 전용 효과로는 모든 아군에게 사인레이드 복수의 전장에서 공격력 증가 효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영웅이라서 제가 아직 전용 장비를 하나도 제작을 못했는데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추가되려고 했었던 델론즈의 전용 장비는 밸런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차주로 연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진영 두 개는 전설 샤이 그리고 점플 에반 등을 좀 겨냥해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 진영 2는 후혈에 지원형을 두면 스킬 쿨타임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 진영은 중혈과 후혈에 만능형을 놓으면 추가적으로 모든 상태 이상 적중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영웅과 영웅의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진영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진영은 골드 20만 골드로 습득이 가능해요. 시련의 미궁 12주차 엘레나의 시련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총 30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도 소모량은 층마다 다르게 되어있는데 한번 클리어한 곳은 지도 소모 없이 다시 도전이 가능합니다. 보상들이 문스톤이나 각종 입장 티켓 그리고 특수 강화석 희귀 엘릭서 전설 장비 제작 재료 선택권 잊혀진 기억 조각 소탕 충전권 이런 것들을 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시련의 미궁을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련의 미궁은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도가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황유럽으로 아킬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이도 아킬라도 모두 다음주 20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황유럽이어서 필요하신 필요하신 말고 영웅도감을 위해서라면 우선은 다 뽑아서 가지고 있는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출석 이벤트도 5월 13일 목요일 점검후부터 5월 27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출석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목요일 점검부터 일주일 동안 방청필드 지도소모 이벤트도 추가됩니다. 이번주에는 오류 수정사항이 두가지 밖에 없네요. 퀘스트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일린 황유럽이 종료가 되고 어린이날 특허 선물 상자 그룹 방치형 필드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점검 시간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